호텔들이 크리스마스 같은 연말 성수기를 노려 뷔페 가격을 일제히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불경기 속에서도 가격이 1인당 20만 원을 넘긴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남는 자리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특급 호텔. 12월 성수기가 되자 뷔페 가격이 만 원도 올랐습니다. 극성수기인 연말에는 2만 원도 오릅니다. 4인 가족이면 90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다른 호텔도 12월 들어 일제히 가격을 올렸는데 이마저도 남는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호텔에서 파는 크리스마스 케이크도 30만 원이 넘습니다. 한쪽에서는 빠듯해진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보다 저렴하게 연말을 즐길 수 있는 기획전이 열렸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크리스마스용 냉동식품을 선보이고 마트에서 내놓은 만 원 안팎의 크리스마스 케이크도 인기입니다. 직접 연말에 기념할 수 있는 가성비 제품들을 구매해봤는데요. 5만 원 내외로 2명이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양입니다. 경기 불황이 심해질수록 소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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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정혜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